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합신기도 열다섯번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죽음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알려주시고 진짜 회개기도 하기 원하시는 주님 혹 전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 방방 곳곳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루가니 너희도 거루가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미움 불신 현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천능하신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하여 이 나라 온 땅 금유리 여기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유기가 기회되게 하셔서 에베 경제 정치 모든 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셔서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